여러분 제가 외국에 왔던 지콤블락을 해볼게요. 5,000원짜리는 우린 합리가 많이 비싸답니다. 무릎이 1,000원짜리라고요. 4인초로 사왔고요. 가격은 5,000원. 이렇게 색깔이 다양합니다. 멀리서 찍기 위해 조금 앞으로 뒤로 씌웠어요. 120? 아, 1200조각이라고 되어있고요. 8세 이상만 쓰랍니다. 저는 8세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술을 쌓기도 가능하다고 해요. 저의 자세로 청구해서 만든 팽이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근데 왜 당황해? 솔직히 별로 안 예쁘잖아,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너무 맘좋아가지고. 뒤에 보시면 공주 왕자. 왕자랑 공주 외계인, 우주인하고 토끼도 이렇게 다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걸 진짜 너무 만들고 싶더라고. 이쁘라고요, 왕자로 만들어보여요. 구성품은 흰색, 주황, 연주황, 분홍, 연보라, 모라노랑, 연노랑, 노랑, 파랑, 빨강, 연두, 초록, 파늘색, 바다색, 천호색, 갈색, 회색이 있대요. 그리고 도안 2개, 이렇게 하고, 펜이, 그리고 원가색. 펜이까지 돌려주고, 악세사리 거기까지 돌려주세요. 그리고 초록이 이 정도면 해지 아닙니까? 안 살 수 없던데, 이게 한 4개 남아있었는데 품절될 것 같아서. 원하면 이게 너무 귀엽고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장난감 이런 거 비싸잖아요. 사실 사면 만원만 낫게 주고, 인터넷 주문해야 되는데, 그러면 팔릴 것 같아서. 전에 제가, 악세사리도 5천원짜리를 돈 비싸다고 안 샀다가, 품절돼서 한 개 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이거는 너무 아쉽더라고. 많이 빨라졌네. 흥분해가지고. 일단 제가 하나하나 완성을 끊을 거예요, 오늘. 다 만들 수는 없을까? 일단 왕자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제가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게, 여러분도 같이 봐주세요. 내용이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얼만큼 제가 더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색깔이 섞었네요. 비란 된장 처음부터 그렇게 섞여버려요. 이제 바지 긍게 해버리면. 약해가지고, 그게 뭐해야되지? 여기 다 흘렸어. 접착력? 아니야. 접착력은 쇠거라. 아, 고정때. 카메라 고정때가 약해가지고. 제 발이랑 수면자목. 겨울잠목으로. 신기하게. 근데 플랫이 애가 좀 꺼졌어요. 왜냐면, 패턴충장기가 없어서. 충전기 좀 하면서 할게요. 보시면. 충전기를 안 썼던데. 됐다. 13% 거든요. 좀 채워지면서. 할게. 왕자님부터 만들어봅시다. 그래도 조명 때문에. 보이긴 보여요. 색깔이 좀 더는 더 예쁘지. 노랑이. 살살 된 것 같아. 노랑이. 노랑이. 만약에 다섯. 여섯. 일곱.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약간 AS의 문제지인데. 그렇죠. 로안해봐. 전체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끼우는거죠 옆으로 그쵸? 제가 이걸 안해봐서 처음에 해보여요. 비슷한걸 봤던거 같은데 음.. 예전에 해봤는데 잘 기억이 안나요? 너무 옛날에 했던거야? 이렇게 끼우는게 맞나? 말쓰고.. 위에서 아래로 끼우는거였나? 예.. 돈도 없는데 이제는 머리까지 아프네 진짜 무식한가봐요. 할줄이 없나? 설명서 없나? 설명서기 봐봅시다 코리안계량법 생이부도품 딱히 설명서가 없는데? 애기들도 할 수 있나 본데? 아직 잘 안보서 제가 못하는걸수도 있어요. 지금 조명 때문에 안보려가지고 이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왜 안 끼워져? 끼워져 제발 영상수익을 제가 주의가 얻은지가 2주 됐어요. 광고 넣기 시작한지가 얼마 안 쌓이더라구 왜냐면 지금은 재밌는 영상이 제가 많이 안올리나봐요 조회도가 높았으면 많이 벌었을텐데 아깝다 아쉽다 그래도 쌓이면 또 언제가 쌓이겠죠? 그걸로 이제 보탬이 되고싶으면 어 됐다 들어간다 위에서 아래로는 들어가 그래 내가 기억을 못하는게 아니라니까 바보가 아니라니까 기억이 잘 안나긴 했던게 이게 너무 오랜만에 쓰는거지 그리고 화면이 잘 안보여 어느 부분으로 넣어야 맞는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느낌 어디로 넣어야 맞을까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뭔가 바보가 되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중간에 빠지던데 근데 제가 의자를 이걸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빠지더라구 너무 열받던데 순간접착제를 한번씩 이어줘야되나 아 억지로 이렇게 맞춰서 힘들게 넣으면 들어가는데 이거 어제 봐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잘못얘기 한거같아요 봐달라고 하면 안되겠는걸 너무 오래걸리겠는데 선집에 힘을 엄청 빨리 해갖고서 술주를 하다가 만들지 않는 이상 막 보시는 분들이 열받아가지고 아 쟤는 대체 언제 만드는거야 이러실거같은데 열이 오늘 힘들었던 만큼 힐링을 하려고 한건데 열이 많네요 힐링이 안되는데 열이 많는데 짜증이 나는데요 잘 안되가지고 플래시 터치고싶다 배터리도 없다 이제 그래서 플래시가 안돼 이런 위에서 아래로 꽂는건 맞는데 모양에 맞춰서 잘 들어가네 근데 앞이니까 잘 안보여서 그런거구나 그냥 핑계잇으로 넣어도 됐다 헌물에 넣어도 되겠네 4개 이렇게 했죠 왕관 왕관 위에 하나씩 3개 여기다 하나 저는 노래병이 있어요 이 영상에 지금 노래가 불러지고 싶어져요 하지만 제 노래는 특정한 똥이라서 여러분이 부르면 누굴하거나 화를 내실거같아요 이제 금방 키운다 하다보면 근데 금방 놀네요 저같이 이제 포복이나 탈추도 모르는 사람들도 하다보면 은근 놀라 이게 딱히 어려울건 없는거 같다 이렇게 맞나 이렇게 맞나 근데 약간 염무거 같은데 블록컷이라니 염무거 하나 둘 셋인데 4개 맞잖아 아 두개 사이 하나를 끼우는거구나 도면을 보면서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잘못 끼운거 같아요 여기 사이에 끼우는거구나 이게 들어가긴 들어가 애매하네 끝에부터 끼우자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끝에부터 끼우고 됐다 가운데 이제 끝에부터 끼워야 가운데가 조금 보이는거 같긴해요 아이씨 여기 나오는걸? 힘든걸? 스트레스받는걸? 때려치우고 싶은걸 볼써부터? 그럼 안되는걸? 아 됐다 관심이 넘었다 노란히 황감완성 이걸 한참해야 된다니 좀 막막하긴 한데 갈색 왕자의 머리는 갈색이에요 이게 갈색이겠죠? 하나하나 끼워봐요 젠장 답답하신 분들은 그냥 나중에 숄츠에서 빨리 감기를 보세요 전 만들면서 힐링함을 천천히 합니다 에이고 힘들다 이게 무슨 힐링이야 싶기도 하긴 이 영상각을 뽑기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하는 우리의 소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면 제가 이제 악세사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귀엽고 깜찍하게 만들어보겠어요 이거 다 만들 수 있을까? 왕자님 만드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냥 왕자님 어디 계세요? 저한테는 왕자가 없어서 이렇게 오래 걸리나봐 아이고 하는데 힘든가봐요 없는 왕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니 독사화를 묵은 것 마냥 제가 이제 수다쟁이라도 영상에는 소리가 비지 않을겁니다 와우 머리 엽구절에 만들었어요 하나도 안 이뻐요 더 만들어야되요 밑에도 키워줍시다 밑에 윗머리 윗머리 세이머리 맨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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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탈모갱거리에나 저격하면 안돼 근데 전 안 유명해서 그런일이 없어요 아유 커뮤니티에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노가리를 까세요 밤새 아아 하다보면은요 아 제가 졸릴 때든 좋을 것 같다 제 목소리나 조금 ASMR에 특화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라 졸릴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너무 웃기게 하지 못해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감기를 보는 걸 추천해드리거든요 3번은 처음에 다 해봤다 왜 머리지? 이거 키울때 이렇게 양옆게 되어있잖아요 가운데에 끼워서 같이 키우거든요 이렇게 동시에 근데 그냥 생각 머리로만 하고 있다가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다 키우니까 아 이렇게는 뭐 바꾸나 싶어서 말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제 보장 같은 거를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긴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이제 아 잘못 왔냐 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같이 일하는 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TMI 얘기지는 하지만 좋았어요 근데 어차피 뭐 없어지는 보장이라서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 제가 하는 직업이요 여러분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저는 프리랜서라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요새 힘드네요 힘들다 말하면 더 힘들어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영상에 만들면서 휘잉하다가 슬쩍 늘 말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냥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다 힘들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이라고요 아 이거 뭐야 내 가운데 안 켜져 쒸 끝에 부분이 먼지 해가지고 잘 안되나봐 밑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밑에를 빼서 위로 하면 들어갈까 얍 들어가져라 이거 하다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기다리다가 아 언제 연락 되냐고 막 그러실 것 같아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분도 한 분이 계시긴 하는데 제가 딱히 말을 안 걸어도 말을 걸어주시거든요 아이고 보라색이라 안 맞는거야 왜 안 들어가 이랬는데 보라색이었어 보라색이 어두워서 안 보였어 이건 갈증 맞지 아닌가 보라색인가 아 헷갈리네 아 이런 한 번씩 끼워봅시다 아닌 것 같아 아 이따 사왔다 갈색 내 LBT가 빠졌어 하다보니까 근데 제가 요새 너무 힘드니까 자꾸 우울한 얘기만 해가지고 카톡하시는 분도 좀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친하지도 않고 친구도 아니고 사이도 애매해가지고 별로예요 딱히 좋진 않았다 연락이 왔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연락받고 기다리는 연락이면 되게 좋은데 기다리는 연락 아니면 재미가 없거든 아니 재미가 없고 솔직히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딱히 반가운 연락은 아니었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돌아가 열받는데 그래서 짜증이도 나게 시작한 내가 목이 좀 굽을 것 같아 하다가 저처럼 이제 열받아가지고 아 앞이 막 목이 막 쏠리고 앞에 막 목이 뻐근하고 잠자기 전에는 아 다 먹을 것 같아 됐다 말이 쓸데없이 맞는 소금미를 맡기 위하여 맞춰주셨나봅니다 신이 아니 신이 뭐 하는 일이 그렇게 없대? 아 재미없어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려니까 현따가 와서 말이라도 많이 해야지 그냥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힘들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재미있을래 난 근데 하는 건 되게 힘든데 보시는 분들이 재미있을지 모르겠다 야 들어가 들어가라고 맞춰서 들어가신다고 아까 잘됐잖아 왜 안되는데 됐다 일단 머리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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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님 왜 쓸데없이 대돌아 저리 힘들게 하세요 네? 머리 깎으세요 이제부터 사밀없어 머리카락 사밀없어 탈모 탈모 탈모는 별로 안귀엽고 안예쁘잖아 너의 나의 악세사리라 내버라 하늘하늘 힘들게 하니깐 대게 들어가긴 들어가진다 오늘이도 차분히 하면 될 건 된다 오늘 내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내일 하게 된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해내는 것처럼 평소에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일이 오히려 제거해서 별로 열심히 안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되게 열심히 요새도 열심히 했어 왜냐면 수익이 이제 적어지니까 힘들어가지고 오늘 요번엔 열심히 했다 보라색을 잘못 끼운 것 같은데 흐흫 너 내려가 보라색을 잘못 끼운 것 같아 이게 갈색이죠 색깔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네 배터리 몇이야? 4일밖에 안 남았어 세상에 영상 찍으니까 배터리가 금방 닫아 일단 이렇게 머리 대가리 완성했고 조금 더 완성을 하고 다시 정상에 켜서 배터리 15까지는 채워야 될 것 같아 영상 때문에 아니 농화사 때문에 배터리가 8밖에 없네 아이씨 충전 되도록 하시네 됐어 충전 중 자동으로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배터리가 없더라 아니네 오늘 영상 끌려다 말았어 혹시 모르잖아 이제 충전하다가 또 되지 안 되지 왜 다리 지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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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엔 엎어지지 않았어 다행이군 아 열 받는데 됐어 보라색인지 갈색인지 갈색인지 맞추는 것 보인다네 노안은 치료해주는 노안 치료제가 된 것 같아 화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 안 돼 손이 보여야 돼 그래야 더 지루해 아 됐어 그래야 영상을 보여주지 나한테 말 끊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연락을 받진 않겠다 지금은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지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지라고 갈색이 아닌가봐 맞나 갈색 갈색 갈색이 아닌가봐 아 좀 더 안 들어 갈색 오늘 강아지를 안아줬는데 요새 우울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나이를 점점 먹잖아요 이제 스물 중후반에서도 아직 중후반이긴 한데 한 살만 더 먹으면 후반으로 가거든요 내일 말고 2024년되면 20대 후반으로 가니까 곧 30대가 되잖아요 저도 아이유 씨보다는 젊긴 한데 연예인으로 따지면 비교하고 딱히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데 현타가 올 것 같고 인생이 우울해지는 시기가 올 것 같아서 평소엔 20대일 줄 알았는데 30이 되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30대는 40이 되시는 분들은 더 힘들겠죠 더 슬프고 인생은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거니까 나이 30부터 후반 넘어가면 결혼을 포기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여성분들 남성분들이나 보통 그렇잖아요 남자분들이 더 심한 것 같긴 한데 나도 결혼이고 뭐고 그냥 안 굶어주면 다행이다 아쉽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언제까지 기재를 열심히 잘 살지 망가질지 뭐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다던데 저도 약간 그런 과인 것 같아요 일이 잘 안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랬어요 나도 요새는 4칸 4칸이죠 일이 잘 안돼도 시민은 열심히 하는 조금씩 왜냐면 재미가 없어 사는 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우울하고 이런 거라도 해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느낌 어 배터리 찬다 제가 충전기를 제대로 안 키워서 충전이 안됐던 건가봐요 지금 8에서 10일 됐어요 잠깐 확인했어요 이거 안을 채우면 된다고? 앞일 때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초반에는 잘 안되니까 짜장나서 오래 걸리는데 어느 정도 끼우고 나면 노하우도 생기고 그리고 나름 끼워놓은 게 있어서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빨리 조립이 돼요 보시면 그쵸 제가 해보느라 그렇다고 옛날에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영상을 안 찍은 게 그땐 유튜브를 하다가 찍을만한 영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찍었었거든요 근데 좀 후회되는 게 그때 예쁜 무드동도 많이 사고 됐어서 돈이 많았을 때라고 그때는 아 그때 유튜브 했으면 아마 떡상각이지 않았을까 소개시켜주고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방 청소하면서 나온 것도 막 리뷰하고 추억이죠 제가 초반에는 안 그랬나 지금 제가 사서 또 하나 받으면서 제가 경제 활동을 하긴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모으긴 해도 하긴 하니까 근데 막 아파트 관리비 내라고 엄마나 가족들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보은비 나가고 이럴때마다 한숨 나가고 저도 힘들어요 견제적으로 힘자면 사람이 몸부러진다고 그래도 유명하신 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전 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소다도 떨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취미도 하면서 소소한 노가리도 까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자꾸 화면이 벗어나 앵글 잡아 됐다 똑바로 잡아 이거 두개인가 이거 두개가 왕자님 볼이 분홍색이에요 분홍색이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갖고 어린이들이 분홍채널이 아니고 제 채널이 썸네일만 보고 키즈채널인 줄 알고 들어오시면 곤란해 진짜로 이거 애기들 보는 영상 아니란 말이야 난 아직 20살이지만 20대지만 30대가 나와간다고 아주머니가 다 돼가는데 그런걸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어 채널이 아니면 말고 근데 이제 이제 뮤직비디오는 퀴즈 채널 같이 하면서 말하는 건 퀴즈가 안 돼 아 이거 자꾸 손이 잘 안보여서 화면을 돌려야되나 이렇게 좀 잘 보이죠 이제 이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아니 안 보이는데 그래도 보이됐죠 보이냐 앵글이 자꾸 벗어나면 안 되는데 잘 되다가 입도 왜 안되냐 맞추기 참 힘들다. 됐다. 분홍벌 넣어주고요. 이제 분홍색 품에 넣어줍시다. 아, 살새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살새부터.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징그럽지 않아요? 되게 잔인한데? 얼굴이 없으니까 아직 눈이 어버거나 좀 잔인한데요? 오늘 네 되게 열심히 했어.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 시장님 잔속이 너무 싫어. 지가 돈 많이 못 벌면 내 손에 지 손에냐고. 진짜 힘들냐. 요새 너무 힘들게 살아. 그래서 지점장님은 다 얘기해버릴까 말았어요. 너무 열받아서 했다. 검정색. 눈알을 만들어줘요. 얘가 검정인 것 같아요. 도아는 눈알을 만들어줘요. 눈알이 아니잖아. 검정색이 아닌데. 검정, 검정. 내가 만들고 가도 돼.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노랑. 달콤, 완성, 달콤, 완성, 달콤. 아, 이게 검정 맞나 봐. 그분들 옛날 걸그룹이라는데 영상 인터넷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봤는데 왜 그런지도 몰랐어. 근데 보니까 좀 재밌긴 했어. 영상이 그나마. 나 그럴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아니, 내 얼굴을 홍보하면 안 돼. 남의 유튜브에 홍보하실 게 아니라 내 유튜브에 홍보해야 되는데. 근데 눈알 만져니까 귀엽다. 내가 눈알을 그리니까 좀 그런데. 만드니까 귀여워. 그러니까 이거 잘 안보여도 영상에서 만드는 거 완성되면 보여지니까. 이거 보셔도 좋을까요? 뭐. 힘들어진 분들은 뺨이 감기 하세요.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이거 보는데 시간 얼마나 지루하고. 별 얘기도 안하는데 보기 좀 그렇겠어. 수다장이긴 한데. 할 말을 한 시간 넘게 돌리면 얼마나 체력이 소모가 되는데 그쵸? 공용 퍼져도 아직 제가 순간점 찾으러 못 붙였는데 이러고 있어. 글로 갖고 실험하고 있어. 내가 만드는 거 왜 싼지 알았어. 겁나 힘들어. 차라리 만드는 걸 파세요 여러분. 5,000원에 하나씩 팔아봐. 어? 그럼 내가 하나씩 돈 모아서요? 한 달, 두 달이고 모아줄게. 아 근데 이게 만드는 재미가 있는 것도 좀 있어. 그건 좀 아쉽나 그러면? 아 그럼 또 아쉬울 수도 있겠다. 검정색이 아닌데 약간 네이비 색깔, 초록색깔 같아서 좀 아쉽긴 해요. 눈알이 좀 그리. 아 근데 이거 귀엽다. 근데 약간 어긋나면 다 풀어주는 게 좀 문제야. 밀리면은 팍 다 풀어져. 다 풀어져고 싫어. 그건 좀 보호가 잘 되는 아크릴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커버를 씌우는 거. 근데 그건 비싸지니까. 그러면 만 원대 나올 것 같은데? 다이돈다 5,000원대라고 됐다. 간식이나. 안 들어갔고 두는 거 같아. 들어가기 힘든 게 아주 그냥 짜증나. 우리 옆에. 옆면에 들어가. 어? 누나 한 번에 나왔다. 벌써 머리를 왔어. 또 대가리 작을 뻔했어. 벌써 머리를 완성해? 일단 보니까 도안을 보니까 옆에 쭉쭉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채워주고 봅시다. 여기를 쭉 채우래요. 이쪽면은. 벽만 노래도 좋아. 아 플래시 터치광도 잘 될 것 같은데. 빛이 없어가지고. 붉은색으로, 어 17% 됐다. 이제 플래시 터치실 수 있게 됐어. 추워왔어. 플래시 터치광도 짜증 났더니. 아 어? 안녕. 근데 색깔을 어떻게 맞추긴 했다. 갈색인지 분홍인지 색깔도 같고 죽을뻔 했었는데 아까 검정인지 분홍인지 불안지도 몰라서 이게 대체 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볼도 안 들어오는데 맞췄어 색깔 맞췄네가 또 신기해 겁나 웃겨 이게 왜 동시됐어 이거 갑자기 이게 볼 밑에 있는 건가봐 그럼 볼 한 번에 키우자 요렇게 어 한 번에 넣기 성공 귀여워 여기 이제 눈알을 눈알 밑에도 살을 채워줘 탈점에 치워준다고 표현하니까 뭔가 잔인해보이는 거 어른이용 파괴 어른이용 영상 소금씨 채널 설탕이 여러분들은 애칭인데 구독자 애칭은 달콤한데 하는 짓은 진짜 소금처럼 애들 보는 영상이 아닌 야 들어가라고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냐고 맞추는 게 잔인거 온갖 나간 거 봐 이게 이렇게 보면 안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좀 징그러운 거 같기도 한데 사람 영상이 되니까 슬슬 징그러운데 이게 좀 아닌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자 네 되게 모양을 맞춰서 넣으면 잘 들어가나봐 모양을 맞춰서 집어넣어 볼게요 불금에 쉬라고 했더니 이런 거 나오고 있어 쉬는 불금이 좋은데 그냥 취미를 하느라고 이거 취미로 하시는 건 대단하다 조립하기 두렵기 힘든데 열이 나 열이 바다이용 열이 올라요 말고 열이 바다이용 열이 바다이용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내 손이 기꺼워서 잘 안되나봐 됐다 떼프리스 이거 여기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르기 하나 둘 셋 넷 다르기 아 여기 아닌가봐 솔직히 모양이 조금 이상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인건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개거든요 지금 영상에서 말 보고 뭐지 화면을 보니까 도면이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아 도면에 맞춰서 만드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맞나 약간 모양이 이상한데 내가 생각하는 왕자가 아닌데 아 아 도면이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 볼트 사이에 껴있어 팔이 이 볼살 사이가 이쁘게 이렇게 끼워져있어요 이렇게 잘못 끼운게 맞나봐 볼살에 맞게 끼워줘 그래야지 이쁘게 나오는구나 어쩐지 안 이쁘더라 내가 아닌걸 어찌 둘 잘못 끼워 보공 날아갔어 좋아 다시 끼우기 만만치 않을텐데 생각보다는 쉽다는 에휴 다시 아 이거 빼는게 더 힘들어 됐다 한꺼번에 두개 쌓기 아까도 두개 한번에 넣었는데 이번에도 두개 한번에 넣을게 들어가 나와 됐어 이렇게 하고 볼타고 사이 사이에 여기 조심해야 돼 헤이크야 헤이크 볼타고 사이에 이렇게 넣는건가봐 아 날아왔어 왜 사과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 저를 주렴해요 거기 비싸게 파는데 아까 만두인데 요리가 너무 힘들구나 됐다 이제 모래를 완성했구요 5가지를 완성해야 돼요 물건 2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하 이것도 블럭에 맞춰야 되니까 애매하게 비스듬하게 넣으면 안되는데 또 맞춰서 넣어야 돼 이게 맞겠죠? 되게 맞는 것 같아 대충 맞아요 맞아요 이거 대보니까 맞네 드디어 머리완성 무슨 28분 넘게가는데 머리완성 파랑 빨강 빨강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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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다. 몸 벌려가 죽어놨네. 신입분들이 저보다 너무 자르라고 부럽더라고. 요새 일이 너무 안되는데 30분, 40분 밖에 통화하고 설득해도 잘 안되는데 신입사람들은 조금만 대출해서 다트 잘되니까 부럽더라고. 부럽다고. 난 잘 됐었는데 지애투나 한다 지애투나 센터가 많이 오고 한숨나오고 슬프고 적게 받을때마다 저번달엔 많이 했는데 내 생각엔 빠져가지고 마감은 반송이나 나오고 요새나 잘해줄거지. 사람도 너무해. 너무 힘들어.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그래도 열심히 하자. 빠밤밤 저희 오빠한테 카톡이 오는데 무시하고 있어요. 저는 만들게 있기때문이죠. 다 만들어줘서 다 빼줬어. 귀찮지. 이거 왜 안들어가. 됐다. 보니깐 이렇게 3개 얘도 3개 이거 제가 죄송한데 다만 정답은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영상이 다 3시간짜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안되겠어. 이번에 왕자 만들고 그 다음에 오주잉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안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걸려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난 괜찮은데 하루종일 만들 수 있거든요. 3시간 넘게. 근데 여기 오는 분들이 빠질 것 같아. 대체 언제 만드는데 그래서 말만 들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러실 것 같아서 그냥 따로따로 하나씩 영상 떠져있면서 그냥 심심풀이로 자기 전에 보실 분은 보시고 아니면 긴 영상이 쓸데없이 보고싶다 그러면 보세요. 제 영상은 재미가 없는데 쓸데없이 시간 남기하고싶으신 분들이 보기엔 딱이에요. 시험공부를 한다든지 잠을 슬픈다든지 잠드기 전에 ASMR처럼 환자든지 와우 드디어 모가지 완성 히아나 근데 얘가 지금 얼굴 색인데 아 얼굴 색이 따로 있구나 잘못 지운 것 같은데 이게 얼굴인가 얼굴 색인가 근데 뜨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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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밝은 얼굴의 왕자가 되어버렸어요 어쩐지 약간 이상하더라 아 아니 이게 색깔이 얼굴이 길고 있어 잘못 띄운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인데 망했네 망했네 다시 할까요? 다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하나씩 빼볼까? 젠장 이런 개고생을 또 해야한다 젠장 어쩐지 왕자가 못생겼어서 다시 해야되잖아 하나씩 빼서 끼워봅시다 망했어요 여러분 벌써 화가 나죠? 보시는 분들은 암에 걸려버리죠? 저는 암을 하면서도 암에 걸리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들 정신건강이 안좋죠? 여기서 영상 꼬부리신 분들 많겠죠? 망했죠? 망해버렸어 왜 안들어가시니 끼워야되 안들어가 얼마나 힘내원인데 안들어가 됐다 근데 색깔 차이 별로 없는데 이거 일일이 다시 해줘야돼? 어우 귀찮아 왕자가 백인일수도 있지 오우 귀찮아 그리지않아요 아 왕자가 백인이일수도 있지 어? 백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정해졌어? 어? 너네가 황인이라고 정해놨냐고 이 씨 다 부셔 짱냐 짱냐 다 부서버렸대 다 부서버렸대 붙여버려 뽑아 뽑아 이렇게 밀어가지고 밀어 얼굴 뽑아 한 번에 분해버려 분해 됐다 한 번에 분해 짜증나는데 빈형 맞추는 것도 힘들겠다 근데 이거 어차피 끼워봐서 맞춰야되잖아 등질이나 막 그래요 그러면 안돼요 등질이나 버리면 안돼요 위압 이쪽이 이게 아닐텐데 일단 3개를 빼 다 빼 다 빼 그냥 다 빼 너 나와 나오라고 너무 단단하게 박혀있는데 안 나오는데 지금 버티는데 버티는데 나오라고 밑으로 내려 너도 내려가 너 내려가 다 빼 그냥 몰라 몰라 망했어 빼 왜 왜 왕자가 흑인일수도 있지 황인일수도 있지 아이 운전을 꺼내 야 빠져 모두 다 빠져빠져 모두 빠져버려 피할 수 없는 나이를 잃었어 그럼 나이 몇살 나이가 의심받는 노래를 듣게 나이가 의심받는 노래를 듣게 아 이거 빠지라고 왜 안빠지냐고 빠져 다 빠져 그래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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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다 살을 붙여야돼 잔인하지만 살을 붙여가지고 눈알이랑 소스를 해줘야돼요 눈알아 키워줘라 저희 안돌아가지는 또 이거 하나 만드는데 오래걸리는데 또 해야된다니 이건 정말 좌절이야 좌절의 흔토리 좌절의 흔토리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도 몰라요 왼뽕이라서 그래 아무도 말이냐고 떨어졌는데 아 너가 그거봐 됐어 누나를 다시 맞추는 잔인함 왕자가 백인이라고 웃어 그냥 아 아 이바닥 됐어 힘들게 끼웠어 다시 맞추기는 쉬울거 같아요 그래도 어느정도 완성을 많이 해놨어가지고 아 밑으로 빼는게 더 빠른거 같아 여위로 빼는거 같아 아 이렇게 빼서 다시 아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누르니까 또 비어가지고 비어 보니 아 가득 날아갔어 많았어 큰일났어 막상났어 아 힘들어 벌써부터 힘들어 아까 아까 한거 다 파티백 플래시 안터져가지고 망해서 플래시 터졌을때 했어야 했는데 그쵸 안터졌을때가 꼭 색깔 망해서 밑에 살색이 있는지 몰랐지 흫 이게 가장 밝은색이길래 살색이 아니 어차피 처음을 봤을때 색깔이 너무 밝은거에요 그래서 살색이 맞나 애매했는데 색깔이 이거밖에 없는거 같아가지고 아 그래 색깔이 이거밖에 없는데 살색이 맞겠지 이랬는데 아니었다 망해버렸다 라는 말 해버렸어 다시 근데 안에만 치워주면 되니까 빠르게 치워주면 되겠죠 마르게가 아니었다 또 오래걸리는 곳이었다 힘들었다고 한다 아쉽게 다시 깨우는 여름이 시원인이 아니었다 오늘 말을 너무 많이해서 목이 안좋아질거같아요 너무 힘들었어 오늘 말이 나서 하는데 말도 없고 되는소리도 없고 힘들었어 도망珍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전화받겠다고 안받는 사람도 제일 싫어요 똑부러지고 말 잘하고 잘 들어주고 좋겠다 나는 그런것도 하는데 일이 잘 안되니까 인생이 약간 불행해져 자꾸 불안하고 안좋은 얘기하면 안좋대요 좋은말만 합시다 앞으로는 다 잘 될꺼야 말을 많이해서 그런가봐요 말하는직어로 솔직히 집에오면 말하기 싫어죠 근데 영상찍일 때는 재밌어 왜 이산이 올라와요 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마세요 억지로 끼우려니까 안돌아가진거에요 이게 모양을 맞춰야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는게 아니고 보니깐 한꺼번에 두개가 화이트에 쌓여있길래 일단 해봤는데 들어가지네 됐어 한칼만 더 여기다 불타고 핑크터치 좋아 영상 보는분들은 좀 더럽다 느낄 수 있겠다 이게 트림이 아닌데 위난이 자꾸 올라와 정육성 식도력이 예전에 1년전에 걸렸었는데 포라다가 전화를 하도 많이 해서 직업병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가끔 이래요 위상과당 아까 완성된거 다시 만드는데 아까보단 조금 더 빨라진거 같지만 여전히 느린 기침하느라 말이 좀 적어져 버린 속쓰려 으응 그 날씨가 추우니까 나이 디딤들도 많이 힘들겠다 나도 이렇게 죽고 힘든데 전기장판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직 고장나지않은 나의 전기장판 최고 또 고장나면 날 울지도 몰라 너무 힘들어서 고장난일 없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아니 이거 왕자 하나 만드는데 집에 몇 번이 걸리는거야 처음부터 너무 힘들어 보졌나 처음부터 너무 힘들어 보졌나 아우 모양을 보고 넣어야해 정신이 없어 지금 모양을 안보고 막 넣기 대충 맞겠지 싶어서 넣으면 안돌아가고 쉬운일 하나 없다 역시 세상은 이거 돈주고 비싸게 빠진 요 알 비싸게 알겠다고 했죠 아까? 이제 알고 지금도 알거같아 아까 말했는데 또 알거같아 아이고 죽겠네 올라와 나 오늘 먹은거 많이 없는데 오빠가 만들어준 빵이랑 아니 과자 하나랑 음 피자 한쪽 두조각 한조각은 점심에 하나 한조각은 저녁에 하나 회사에서 먹은거 더 먹고싶은데 다들 막 가져가고 나는 시간이 없었고 많이 먹지도 못했는데 아쉬워 그러기에는 음 하실리가 없지 나는 틀장님이 되게 좋은 좋은사람인줄 알았는데 일하다보니까 같이 일하면서 놀많이 많아져 나한테 잔소리 내많은 잔소리 폭풍으로 나오고 맘에 안들어 왜 자꾸 틀장일테만 얘기를 누만둘사람이 많은지 알거같아 짜증나 자꾸 신경건드리면 짜증나 아쉬워 기점사님한테 얘기해보이던데 그러고싶어 참 잘라죽겠어요 흠 나한테 좀 잘해주던가 말로만 많이 먹으려고 기가사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미타마타임을 해보다보니 정말 많은 소금약 제가 했다 오지가 눈앞에 아까 했던거랑 비슷하게 살색이 있는데요 보니깐 파츠가 많이 안들어가있는거같아요 공주까지 만들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왕자랑 공주중에 선택해서 만드는건가 이게 잘 모르겠어 됐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까랑 똑같이 만들었어 흠 그러니까 공주 파츠는 얼굴이 많이 안들어가나? 남자랑 비슷하게 들어가는거같은데 음 잘 모르겠습니다 흠 여기다 맞추면 모가지가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아까 모양독같이 맞추면 잘 들어가 됐다 엿먹어라 이 옷인데 이렇게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저 기자 채널 아니라고 어린이들 보면 그냥 나 엄마한테 엿먹으라고 하면 어떡해 흠 됐다 제 아네페 내가 좋아하는 아네페 얘가 한칸도 많아요 그러면 얘부터 채워주고 보니깐 옆에 한칸도 많아요 전 옆에다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만드는거 그래도 한번 해본사람들은 잘할거같은데 잘할거같은데 아이씨 이거 오약 맞추기 힘들어 아이씨 잘하시는 분들은 잘할거같은데 집중력 상상에 도움이 될거같고 애기들 하면 괜찮긴 하겠다 나같은 어른이가 열받아서 열받쳐서 애기들 하면 아니야 애기들 하면 울거같아 차라리 어른이 하는게 나 애기들 하면 너무 오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되는거같이 엄마 해줘 엄마 이거 하다가 집중력 풀리고 힘들어가지고 니가 해 이러거나 엄마도 자신의 정보같이 그런거 좀 하라 편춤해줘가지고 그러는거 아니야 엄마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해줄수도 있어 난 나를 위해서 하는거 난 애기가 아니야 어른이라 부르셨어 아이도 그렇게 힘드네 이거 빨래감기로 하면 10초컷도 안될거같은데 내가 떠드는 목소리 다 지우고 빨래감기로 하다가 술취해 올려야겠다 애가 손인거같아요 이 색깔이 손 내가 색깔을 잘못 알았나 처음 안되면 애가 손인거같구요 애도 손인거같구요 난 상해스터 치웠어 애도 마늘색 똑같이 채워줍시다 하늘색 하늘색 왕자님 그래도 만드니까 귀엽게 하는거같기도 하고 블록왕자 나만의 블록왕자님 얍 얍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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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빡지총 모드가 됐는데 말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목이 아파서 그런거일수도 있어요 됐다 주먹주먹 이거 아우 잘못 구졌나 이거 요 아이가 지금 4개가 되어 가요 단추 한번에 2개 넣기 될 것 같은데 아 이 얼굴 색깔이 잘못 넣었나를 어떻게 알게 된거냐면요 다시 하길 잘한 것 같아 일단 색깔이 잘 어울려고 해보니까 반성이 거의 다 되었던데 파란색 옆에 이 색깔이더라고 망토 옆에 이 색깔이 망토 단추인 것 같은데 옆에서 이 색깔이라서 나중에 알았어 아 이게 피부색 말이 아니라 망토색 말이구나 망했구나 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나 말까 하다가 나중에 색깔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걸 도안대로 안하면 나중에 막 살색 부족하거나 이 노란색 부족하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핸드폰 재료를 거의 이 색깔로 만들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 귀찮아도 다시 만들자 해서 만든건데 지금 보니까 핸드폰 색깔도 이 색깔이라 아마 이걸로 안했으면 아니 이걸로 했으면 도안대로 안했으면 블럭이 부족해서 아마 더 망했을 것이다 지금도 망한 것 같은데 이게 노란인가봐 밑에가 살색일까 근데 노란이네 노란 노란 또 살색으로 잘못나 갑자기 살색이 왜 나오지랬는데 살색이 아니라 노란이네 레드 근데 이게 완성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통손도 만들 수 있어요 개고생만 한다면 정남자 자세히 인내심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저처럼 안 떠들고 하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지도 집중을 안하고 저처럼 그냥 재밌게 취미삼아서 하시려면 열 받쳐가지고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방향을 맞춰서 좀 더 넣어야 하는데 그래도 잘 안들어갈 때가 아 종종 위치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안될때도 있고 으이씨 이제 열받아 열 받쳐 들어가라 들어가면 안들어가죠 너무 안들어가지는데 흠 흠 블럭이 블럭이 이거 볼랑은 아닐텐데 됐다 들어간다 힘들게 들어갔다 흠흠 오렌이 왕자 왕자님 저희 구해줘요 이렇게 할게요 말만은 소금이가 왕자를 거의 완성해가고 있어요 이제는 하늘색 블럭이 또 있어요 하늘색 그만 줘서 쓸 적 있어요 귀찮아요 우주인도 나름 이쁠 것 같아 제가 최대의 궁금점은 이 퍼즐을 다 쓰면 도와내는거 다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재료가 부족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 산건데 흠 여러개 만들 수 있으면 하나하나 리익을 해보려고 흠흠흠 아 목 아파 흠 영상에 제 소리가 작게 들린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옛날엔 소리를 신경써서 좀 크게 들려고 하거나 핸드폰에 가까이 돼서 녹음을 하다보니까 소리가 이거보단 크게 들렸는데 작게 들린다고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즘엔 영상소리를 그나마 편집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도 작게 둥이신까봐 제가 흠흠흠 흠흠 흠흠 지금은 화면에 조금 가까이 되고 얘기도 하 αυτ 이것도 살색이.. 흠흠.. 아니면 살색이냐면 하얀색 흠흠흠 홰하얀색 흠흠 웰색이랑 똑같은 색깔 노란색이 요게 똑같은 색깔 흠흠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 됐다. 거의 다 완성해가요. 파란색을 입혀줄게요. 제 파츠가 많이 없는 걸 보니까 왕자 말고는 딱히 파란색을 쓴 색이 많이 없나봐요.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으니까. 블록이 많이 없어 생각보다. 분홍은 좀 많잖아요. 공주님한테 쓰는 게 많은가 봐. 그래서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남는 블록은 뭐랄까? 블록에 남긴 할까?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블록에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어요. 해봐야지. 갑자기 또 집중하니까 말이 없어지네. 소금씨. 방송이 아니라면 말을 아예 안 하고 그럴텐데. 집중 빡식상. 두 번째다. 도안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이에 넣는 건지 두 번째 넣는 건지. 이게 다 써있어. 그래서 그림을 잘 보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비지층이 망가져가지고. 비지층대로 이상해져. 이미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옆에 신발이 특이하게 이렇게 있다. 신발. 신발. 이거 하면 이제 망토마스만 끝나거든요. 거의 다 완성했어요. 놀랍게도 이게 거의 다 완성입니다. 별로 안 귀엽다고요? 저도 알아요. 이 밑에도 노랑노랑. 색깔을 잘 구분해서 넣어주세요. 저처럼 개고생하면서 실수하잖아요. 마세요. 고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고생. 개고생. 저런 분에. 다리 저런. 다리 저런. 다리 저런 포즈를 바꿔주었으면 허리 나갈 것 같아요. 오래나면은 모가지야 뽑힐 것 같다. 조심해당. 여기도 옆에. 넣어줘. 힘들어. 목이 아저씨 소리가 나는데. 목이 아파. 오늘 콜. 전화만 3시간. 어제 3시간. 오늘도 3. 4시간. 진짜. 화나게 들기 힘든. 나중에. 다음 달에. 1월 달에는요. 제가. 노력을 별로 안해도. 막 계약도 엄청 잘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희망사항입니다. 고생 덜하고. 돈 많이 벌기. 하고 싶다. 하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자에겐. 오게 오지 않느니. 내가 노력하는 만큼 버는게 맞는데. 노력하기가 왜 이렇게 싫을까. 요새 이게 잘 안되니까. 열심히 안하게 된다. 그러다가. 발동에. 물이 떨어져서. 나처럼 이제 다 취소당하고. 이러면. 뒤늦게 막 하려고. 부랴부랴. 나 망해버리게. 그래서 그게 적게 나오게. 그러면 이제 또. 안타깝게도. 악순환의 반복. 짠. 망토부터. 이제 만들어주면 되요. 의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 소금. 즈음. 말이 많고. 이래가 불안해서. 우울한 얘기하고. 불행한 얘기를 하지만. 사면은. 상큼상큼하게. 또. 블로그를 만들면서. 귀여워. 깜찍한 짐을 하는. 이강은 영상. 흠. 완전 기계영상 아니야? 베스트. 베스트. 기계영상.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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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맞춰서 하나하나 깨우는데 재림도 아이씨 SS 성질이 나기 시작했어 피곤해서 그런가봐 내일 늦게 일어나는거 아니야?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할 거 아닌데 출근 안했어 이쁜 소금 3개 2개 보상 한번에 맞추기 성공 이 아니네 아 성공? 한 번 더 거의 마지막 맞바지 다 와가요 여러분 조금만 보시는분들 힘내세요 진짜 짜증나겠지 뭐 얼마 안남았다 그지가 눈앞이라고 근데 왜 안들어가냐 안들어가라 들어가져라 됐다 뭐 아닌가 안들어가신건가 아니면 잘못나왔고 다시 이거 하고 재밌는 영상을 보러가야겠어 너무 힘들어 밑에 한칸 더 울랍게도 이게 거의 완성입니다 내 생각보다 딱히 귀엽진 않은 것 같아 아니야 반대쪽도 만들면 다를 수도 있어 지금 봤을땐 별로 안귀여운데 반대쪽도 하면 귀엽을 수도 있어 배도 옆에 줍시다 옆에 훈장처럼 망토를 달아줘요 갑자기 말이 또 사라지고 있어 소금이 특징 힘드면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슉 넣었다 여기 옆에도 똑같이 넣어주자 흠흠흠흠흠 빨리 목 아파 간비에 어울릴되나 요새 몸살감기 기운이 있고 몸도 안좋아서 누가 왔나봐요 제가 건강에 배달시켰나보다 일단 제가 오늘 건강에 아 배달시켰나보다 건강에 안좋아가지고 제가 요새 보기에도 열심히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컨디션이 좀 안좋긴했어 겨울이라 그런가 힘들어가지고 추워서 그런지도 몰라 건강 생각한다더니 배달이나 지켜놓고 그냥 난 떡볶이 남은 거나 먹어야겠다 아우 아퍼 세개 세개 맞죠 얘도 하나 둘 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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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야 내가 키링으로 만들어줄게 잼민이가 왕자가 아니라 잼민이 느낌 잼민이 왕자가 아니라 잼민이 느낌 잼민이 안 들어가면 만들어줘 아 됐다 모양이 안맞기거나 여기 딴 데다 하면 되지 않을까 저기 블록이 날아다녀 제가 눈부가 블록을 날려버리는데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남아보라 그래 아프리카인 분들은 나보다 더 힘들긴 해 이거는 엄사적이다 제가 비교볼까 됐다 날아간 블록을 치워줍시다 바닥에 날아갔어 여기 옆에도 보니깐 두개 아닌가 맞나 하나 둘 셋 아아 잘못 만들었나 아아 아직 완성이 안됐구나 내가 잘못 만들었네 맞긴 한데 밑에도 안만들었네 이게 허전하잖아 날개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하나 더 있네 옆에도 채워주고 보니깐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다 맞춰서 모양을 맞춰갖고 이게 아닌가 어 맞네 끼워주고 여기 옆에 하나 더 있겠어 이게 약간 모양이 이상하더라 여기다 끼워주고 도안을 보면서 만들어야될 이유가 있어 쉽다고 보냈는데 마음이 쉽어 이렇게 해서 튀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드디어 드디어 왕자를 완성해 갑니다 드디어 간격의 순간 근데 이거 팍 쳐갖고 팍 살나면 깨뻣지 아우 아파 처음에 머리 만들때 이 색 색 색 색 색을 했으면 아니 30분 걸렸으면 왕자를 만들었다 기린다는데 뭐 고고고고 기린다는데 뭐 기린다는데 뭐 기린다는데 뭐 기린다는데 뭐 기린다는데 뭐 기린다는데 뭐 단단하세요 그러면 고리를 연결할 공간을 남기고 은색 고리를 넣어주세요 고를 남기는 어쩌고 고를 연결할 공간을 남기랴 그러면 요기 머리 대가리 사진상으로는 대가리가 하나 빠져있거든요 대가리를 뺍시다 가위로 얘 하나만 빼기가 좀 힘드네 가위로 뺄까 하나만 빼기가 좀 힘드네 너 들어가 어 안돼 이쪽 이쪽 사진상 여기있는 사진다 사진으로 여기에요 이거 하나 뺀다가 다 빠지는거 아니야 그럼 안되는데 진작에 보고할거 다행히 하나 빠졌다 다행히 하나 빠졌다 뚝 뺐고 오리사이에 이걸 채워줍니다 이번주 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렇게 공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거리에다가 공주왕자용 인가봐요 여기다 끼워서 힘들게 한시간만에 완성된 나의 왕자님입니다 휴 쩔쩔쩔쩔쩔 쩔쩔쩔쩔 5,000원짜리로 뒷풍 글러로 왕자님 만들게 넣기만 하면 되는데 힘드냐 이게 난 손재주도 없나 목이 아파서 지금 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 됐다 완성 게임이 완성했습니다 뒷모습이 더 귀여운거같은 이상한 느낌 뒷모습이 더 귀여운건 기분 탓입니다 안 비밀 고리가 조금 유치하게 생겼고 이 고리만 바꿔줘도 귀여울거같고 현재 고리로 중간접자주를 붙이고싶은 디자인이네요 왜냐면 이렇게 퍽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혁쩔쩔쩔쩔쩔 소환해보면 소나무도 있고, 공룡도 있고 되게 많은데요. 다음에는 어려운 것부터 할거에요. 이 휴대폰을 완성해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버리려 했는데 버리는 안될 것 같아서 블럭이 날아다녀가지고 도관을 제대로 해볼게 없잖아. 그리고 블럭이 또 날아다녀요. 바지 모르게 채워줄게요. 일단 만들기 하나를 완성했으니 조금 뜯하다. 블럭이 뒤로 넘어가거나 어딘가 사라지지 않을 때 보관을 잘해줍시다. 보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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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보관을 잘해줘요. 랩이 뒤로 넘어가면 안될. 됐. 어쨌든 완성. 도완도 버리지긴 하세요. 팽이도 만드는데도 미리 익혀줄까요? 팽이는 어떻게 만들는지? 팽이팽이. 팽이는? 광자야 인상이다. 너무 별로 광자야. 귀여워. 앞으로 간다. 광자야. 이거 만들었나 개그네. 살색. 다시 열무 만든게 신의 한수였다. 너무 힘들었다. 잘못된 거지같은 판단이었다. 박스에 끼워줬어. 드라시게. 끼워졌어요.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